뭐 루징 뭐라 그랬어 뭐 니 애가 맞냐고 아니 혹시 모르니까 사랑 아 뭐예요 10 너 지금 한마을 나랑 영원히 안보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넌 나한테 우리 애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어, 알아? 안 나가? 나가, 나가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나가? 아니면 말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?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, 궁금해서. 네가 궁금한 게 그딴 거야, 이 나쁜 놈아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이 나쁜 놈아. 너 안 나가? 안 나가! 안 나가! 에이, 케이! 진짜! 하, 진짜. 아니면 말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? 하, 괜히 선배 말 들었다가 이게 뭐야 진짜. 아, 얘기는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응? 이걸 내가 먼저 주면서 얘기해 버릴까? 어머니! 어, 어, 그래!